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인형 놀이를 해볼건데요. 어, 너기 인형이 많죠? 되게. 네, 연수님. 제가 혼자 놀기에는 그냥 그래서 연수랑 같이 놀거에요. 네, 제가 여기서 가위가위보를 해서 인형을 3개씩 고를거에요. 연수님, 나오세요. 짜잔! 네, 가위가위보해서 인형, 자기가 원하는 인형을 3개에 고를거에요. 네, 가위. 가위가위보. 어, 네. 저는 얘를 고르겠습니다. 가위가위보. 아니, 너 한개 골라야 돼. 가위가위. 어, 제가 또 이겼네요. 저는 이 포켓몬스터 를 좋아해서 얘를 전혀 좋고, 좋고. 좋고 고를게요. 가위가위보. 그냥 연수님 먼저 고르세요. 아, 맞다. 작은거 골라야돼요. 어, 핑크있는? 안돼요. 알겠어요. 네. 한개, 두개를 고르세요. 얘, 얘 어때요? 핫도그? 얘 핫도그에요, 여러분. 핫도그 꼽아도돼요? 안되데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안되데요, 저건 없는데요. 여기 이거 두개 할래요? 네. 네, 연수님 가져가세요. 다 싫어요. 그래요. 한개 더 가져가세요. 핫도그 어때요? 핫도그. 귀엽지. 그 다음은은? 네, 이렇게 저는 3개 올렸습니다. 데이지, 강아지. 너는 뭐가 더 귀여워? 뭐? 얘는 둘째에서? 여러분! 너희 둘째에서 뭐가 더 귀여우세요? 아휴. 데이지야! 얘가 데이지고, 얘는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데이지야! 네, 데이지가 더 귀엽대요. 다 골랐다. 얘네는 가구, 가구, 가구. 아, 근데 일단 4개 골르면 안될까? 그러고. 왜냐면 저 이거 하고 싶어서. 또 가위 가위 보. 한강 보. 자, 네, 제가 얘로 골라시겠습니다. 한개 더 고르세요. 헬로케. 헬로케티로 연세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이온. 라이온? 얘도 있다! 네! 네, 토끼를 골랐어요. 네, 이제는 놀아볼게요. 아, 추구 추구. 추구 추구. 아, 공론해야 돼. 공론 필요하지. 왜 공론. 아, 아. 흘려. 여기. 여기. 치우고. 고고. 아, 여기. 믿고. 으응. 잘했다. 아, 구성이. 네, 고병을 지키겠습니다. 지식아, people. 언제나는 봉인다. 안 보인다. 뭐. 진짜 너무 매워 안녕 나는 파랑이라고 해 안녕 나는 어 미카라고 해 나는 안녕 나는 보랑이라고 해 안녕 모르겠어 내 이름을 주인님이 안 말해줬건 이게 너무 크다 저도 몰라요 얘 이름 어 연수 포켓몬에서 아 연수 인생 소개 하겠습니다 나는 마디멜로야 어 주인님이 내 이름을 마디멜로 같아서 마디멜로라고 말해줬어 나는 데이지야 주인님이 나 귀엽다고 대일이라고 해줬어 나는 마시멜로랑 아 얘네 둘이 어 이름이 코같애 어 마시멜로같애 너 마시멜로야 난 하향이야 난 하향이야 난 하향이야 난 하향이야 네 이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고고 아니 포켓몬스타 보리 제일 좋아 이 세상에다 포켓몬스타 보리 두번째로 좋아 그 아 두번째는 친구들이고 첫번째는 우리 주인님 하고 묶인몬스타가 세번째지 자기가 좋아하는거 아까 소개하는거에요 지금은 나는 펭균 나는 사실 곰돌이야 으쌰 하지만 펭균차랑 옷을 입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건 주인님 하고 내가 두번째로 좋아하는건 친구들 하고 세번째로 좋아하는건 이 펭균옷이야 나는 뭐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건 주인님이고 두번째로는 어 친구들이고 세번째로는 이 머리띠가 제일 좋아 네 안녕 나는 어 미 미터라고 아까도 소개했지 헤헤헤 일단은 어 첫번째로는 헤헤헤 주인님이 제일 좋고 두번째로는 친구들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어 이 뭐지 이 이름표가 좋아 어때 예쁘지 멋있지 안녕하세요 어 나는 저번째는 주인님이 좋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좋고 그 다음에는 카이보이 옷이 좋아 좋아 나는 어 제일 좋아하는건 주인님이고 그 다음에는 어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머리띠야 내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게 없어 나 주인님이랑 응 난 난 나는 첫번째는 뛰는거랑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첫번째가 주인님이고 계속 계속 깜빡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머리띠야 어 마시벨로 잠시만 이리로 와봐 어 누구말하는거야 예 여자 어 이거 내꺼 언제 가져갔어 아 어 근데 나도 어 나는 샤워해야되는데 샤워할 수가 없는데 으아 으아 데이지 노이자 아 이 꼬치꼬치 냄새 데이지 노이자 이 꼬치꼬치 냄새 에이 어 난 쬐어야지 짱 그 당근 당근 주세요 응 응 나는 내 친구 집에 놀러갈거야 같이 나 나도 얘들아 같이 놀자 양 자 양 자 양 으응 자 으응 친구들이다 헤헤헤헤헤 우리 친구들 다 왔다 행 보람이 야 좋아 해 내가 너는 아주 예쁜 거 해줄게 메이크업 다 다 어? 동그란 애들 주겠으니까 이상하래 너는 가면 꼬리 갈갈 보았자 얘들아 나도 다들 와 다들 데이지 너가 가면 가리지마 아이고 나 너무 좋다 나 작아 작아 아니야 넌 너 귀여워 나도 나도 가위 가위 뽀 어 나 찐대 다들 주먹이네 우와 나 좋다 어 어 숨는다 responded 1, 2, 3, 4, 5, 6, 7, 8, 9, 7, 8, 9, 8, 9, 11, 12, 13, 14, 15, 16, 16, 17, 18, 19, 20, 21, 22, 23, 23, 24, 25, 26, 27, 28, 28, 29, 29, 3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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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수도 진짜 몰라요 importantes 내가 너는 다 같지 으 4 지금 다시발로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제가 손댄스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품칭품칭 멋졌다 한 명 품칭품칭 두 명이 있었는데 누나 여기 벌써 두 명이 들켰어요 벌써 두 명이 들켰어요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이와 마지말로가 들켰습니다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봐 오 한 명이 찾았다 네 리카도 지켰네요 여기도 있을까 네 그동안 제가 어떤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음 뭐랄거냐면요 이 스티커 놀이를 해볼게요 연수님이 찾을듯 오늘 우리는 스티커 놀이를 해볼게요 음 얘네 둘이는 공주라고 쳐볼게요 네 오늘은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공주들은 학교를 안다니지만 여기서는 공주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네 제가 졸업시 하는 날에 다닙니다 다닙니다 게요 네 다닙니다 네 다닙니다 네 다닙니다 이런 모습을 봤어요 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려줄까요? 너무 꼬꼬스마세요 알려줄까요? 꼬꼬스마다 알려줄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보라기가 있었습니다 빨리 꺼내세요 그냥 이제 저 혼자 찾을게요 그래요? 네 네 네 쫑쫑쫑이 찾아졌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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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인형들을 갖고 놀아봤는데요 어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인형 놀이를 해볼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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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